2018년 7월 학력평가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동태평양 적도해역에서의 2년 동안의 깊이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. 자, 시기가 쭉 지나가고 있는데 A 시기를 봤더니 온도가 뭐 요 정도, 어디일까요? 요 정도, 요 정도, 요 정도일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B 시기는 더 차갑겠네요. 그래서 평상시와 엘리뇨 시기, 더 따뜻하겠네요. 자, 평상시와 엘리뇨 시기로 나눠본다면 B 해역이 훨씬 더 따뜻하기 때문에 요 때가 엘리뇨 시기이고 그 다음에 A 시기가 평상시 시기이겠구나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평상시가 요 정도라면 라니니아도 찾아볼 수가 있겠죠. 더 진한 색깔을 갖는 뭐 요 때라던가 아니면 이거보다 더 진해졌을 때를 라니니아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. 자, 요걸 가지고 보기로 가자. A와 비교한 B에 대한, 엘리뇨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하네요. 자, 무역풍의 세기가 약하고요.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역에서 해수면의 높이가 더 높아졌을 겁니다. 무역풍이 약하기 때문에 밀려가는, 서쪽으로 밀려가는 해류의 흐름이 약해지고 그 결과 동쪽에 계속 해류들이 남게 되면서 이제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. 자, 서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역에서는 상승기류가 강하지 못합니다. 이 무역풍의 약화에 의해서 이제 워커순환이 줄어들게 되고 작아지게 되고 그 결과 동쪽으로 상승기류가 치우쳐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지게 될 거예요. 그래서 니은과 디귿은 틀렸고요. 기역만 정답이기 때문에 우리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. 기역만 정답이기 때문에 우리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.